마블 히어로가 나왔다고요?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새로운 마블 히어로 시리즈 문나이트를 지난 3월 30일부터 매주 수요일 하나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6화인데요. 어제까지 2화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역시나 마블 만화가 탄생시킨 동명의 영웅이 주인공이고요. 그 문나이트라는 주인공이 원래 원작 만화에서는 다중인격장애를 겪는 인물이고 이렇게 여러 인격을 넘나드는 가운데 이집트 달의 신인 콘슈의 기사로 거듭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희 또래드는 문나이트 그러면 아마 나이트클럽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텐데 전혀 다른 이야기죠. 꿈도 못 꿨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주인공은 영국 박물관 기념품 가게에서 일하는 소심한 성격의 마크 스펙터 오스카 아이삭이 연기하는데요. 그렇게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1화는 스펙터가 자꾸 난데없는 시공간에서 깨어나가지고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는 목소리와 함께 온갖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는 경험을 하는 내용이고요. 2화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또 다른 정체성과 좀 더 진지하게 마주하게 되고 처음으로 수트를 입고 결투를 하는 경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반이잖아요. 2화까지 공개했으니까. 그래서 여러 인격을 넘나들면서 혼란을 겪는 주인공 스펙터를 연기하는 오스카 아이삭이 되게 다채로운 연기로 극을 이끄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도 여러 단계를 거쳐왔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어벤져스 시기 영화를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왜냐하면 히어로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유머가 정말 영화 곳곳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문나이트는 사실 마블 히어로 중에서도 되게 잔혹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극 초반이라 그런지 이런 착한 성격의 스펙터가 다중인격장애 혼란을 겪는 모습을 되게 재치있게 그려가지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좀 진지해지면 세계를 구원해야 된다. 이러면서 되게 진지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보다는 아직까지는 스펙터가 거치는 그런 기상천외한 혼란을 아기자기한 유머로 보여주는 느낌이 되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또 그걸 살떡으로 소화하는 아이삭의 연기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리즈 초반이니까 아무래도 거대 담론보다는 이제 소동 위주의 이런 내용들이 그려지고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스카 아이삭이라는 배우가 마크 스펙터의 문나이트 주연이란 말이에요. 어떤 배우입니까? 아마 최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얼굴이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듀는 보셨던 분들은 그 주인공 티모시 샬람의 아버지인 메토 공작 또 최근 나왔던 스타워즈의 속편 3부작 중에서는 저왕군 최고의 파일럿인 포 다메론 또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는 아포칼립스를 연기한 인물이거든요. 아포칼립스는 이제 분장이 많이 돼 있습니다. 못 알아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대작에 바삐 불려다녔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할리우드에서 어떤 역을 맡겨도 안정감 있는 연기와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는 배우라는 걸 인정받고 있다. 그걸 알려주는 셈이고요. 이 배우의 연기력을 좀 제대로 감상하고 싶으시다면 코원 형제의 영화 인사이드 루인 누아르 영화 모스 바이오런트 혁신적인 SF 영화 엑스마키나를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스카이자 외드